아빠 힘내세요 딩동댕초 인종소리에 얼른 문을 열어보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눈앞에서 계셨죠 너무 아팠다 웃으며 아파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고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? 무슨 걱정 있나요? 다음대로 안 되는 일은 뭐를 있었나요?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다음은 기차를 타고 G 코드입니다 기차를 타고 신나게 달려가 보자 높은 삶도 지나고 닮은 삶도 지나고 푸른 산을 지날 때 산새를 잡고 넓은 바다 지날 때 물새와 놀고 설레임을 가득 안고 달려가 보자 새로운 세상이 자꾸자꾸 보인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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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